인기 가요 금지 엔키가의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키커나인 다커나인으로 불리는 피지컬 대박그룹 SF9 으른 섹시의 두장을 찍고 이번에는 으른 청량 접수하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부신 브로큰 헷클럽의 미스터 렉 미스터 헐트 미스터 넥 세 분과 금지 인기 가요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죠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F9 휘영이라고 합니다 양보해주는거요? 안녕하세요 SF9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희입니다 왜 양보했어요? 태양이 형이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진짜 아니 청량이 정말 또 잘 어울려요 찰떡풍떡으로 빛이 나서 오늘 또 청량 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맞아요 오늘 좀 블루로 아니 SF9이 웬일이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컴백을 해줘가지고 청량으로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저 러브게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청량을 너무 요즘 청량 대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SF9만의 컬러로 청량을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보면서 오늘 이제 형들이 없잖아요 네 오늘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방송 분위기 형들이 없는 만큼 저희끼리 젊음을 마음껏 뽐내고 청량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량 청량 사실은 이제 청량 멤버 세 분 막내 라인으로 좀 모셔봤습니다 찬희씨를 제일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팡터뷰라고 우리 태양씨하고 휘영씨는 그 디스팅 팡팡에서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찬희씨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놀러오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계속 붙여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세 분의 합 이 막내 라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섯 명이 컴백했잖아요 제일 좋은 점 하나 안 좋은 점 하나 얘기해주세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그 샵에서 빨리 끝나요 빨리 빨리 끝나요 아주 좋죠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죠 좀 더 잘 수 있다 네 아침에 맞아요 안 좋은 건 뭡니까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게 사실 이제 팬분들이 어 제일 이제 또 모두가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실 마음이 클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네 팬의 입장에서 이제 좀 좋은 거는 파트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저는 너무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청경이 어울리는 세 분을 모셨는데 오늘 세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막내 라인 예전 그룹에서 막내 라인으로 사랑받았던 분이 누가 있었는지 또 요즘에 활동하는 팀 중에 막내 라인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추억의 막내 라인부터 시작할게요 믿고 보는 비주얼 실력 퍼포먼스까지 만만치 않은 막내들 인피니트의 엘 성종이 추억의 막내 라인 7위 차지했습니다 그 해 여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엘씨가 배우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배우 여기 선배님 있잖아요 찬희씨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서 많은 작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신데 드라마 춘화연애담 방영을 앞두고 있다고 아 예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극이고요 춘화연애담 네 이제 사랑에 대한 아무래도 옛날 배경으로 한 사랑에 대한 드라마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캐릭터에요? 저는 이제 장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좀 되게 정직하고 뭔가 올바른 청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래 찬희씨 굉장히 유잼인데 사실 그런 드라마 캐릭터는 보통 다 노잼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번 캐릭터 약간 노잼이죠? 이번 캐릭터 살짝 노잼입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너무 아쉬워 유잼 본인 같은 캐릭터를 한번 맡아주면 좋은데 그러게요 언젠가는 근데 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메소드 연기에 또 캐스팅 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제 영화 메소드 연기는 이제 태민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태민! 네 저는 태민인데 이제 상! 그 영화 상에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약간 톱스타 느낌의 배우를 맡았습니다 다른 캐릭터가 좋은데 걔도 또 역시 노잼? 그 친구는 근데 완전 노잼까지는 아니고 약간 살짝 살짝 악역 느낌? 살짝 그래서 또 다행이네요 노잼에서 또 약간 탈출했네요 네 노잼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태양씨가 뮤지컬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살리에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고 네 네 맞아요 그죠 어떤 작품인지 또 본인의 캐릭터 얘기해주세요 뮤지컬 살리에르에서 이제 그 젤라스 의문의 한 남자의 역할 젤라스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되게 어떤 그런 살리에르의 질투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아주 소름 돋고 되게 짜릿한 그런 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9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9월 21일까지 네 여러분 살리에르 많은 검색 유태양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오세요 만간부 재밌어요 네 네 계속해서 요즘 막내라인 7위 공개합니다 청량함의 끝판왕 자 청량의 아이콘입니다 내가 있으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인데요 토스가 또 청량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F9의 컨셉이 청량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청량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날이 너무 덥기도 하고 저희도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청량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청량 해보면서 고민되거나 좀 힘들었던 점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주로 섹시한 거를 많이 도전을 했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저희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어려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의상도 있겠지만 또 표정이나 눈빛에서도 또 연기를 청량하게 해줘야 되고 아 그렇죠 휘영씨는 뭘 가장 신경 써서 노력했어요? 저도 이제 좀 착하게 눈을 뜨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환한 미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조금 씻으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복근 공개가 가장 또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아 감사합니다 시원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명장면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시원하더라고요 닭가슴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씬입니다 아니 항상 이 세 분이서 좀 운동하면서 그쵸? 또 태양씨도 그렇고 휘영씨도 그렇고 운동하면서 짐에서 서로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복근 만든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요즘 또 많이 또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저희 또 휘영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 찬이도 같이 운동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찬이씨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팔이 뭐 안 들어질 정도로 아니 그때 민소매여가지고 맞아요 팔 운동을 또 집중적으로 또 사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좀 하자 너도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운동 강도보다 훨씬 더 세 분이 더 세게 운동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투어스의 막내 경민씨가 그 대기실 테이블에 티라미슈를 넣어놨는데 잠깐 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 아니래 형들이 나는 안 먹었다 나도 안 먹었다 나는 그때 먹을 수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범인을 못 찾았거든요 혹시 후배들에게 이제 공동생활을 할 때 이 조심해야 할 공동구역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런 곳은 조심해라 이런 곳은 안심해도 된다 근데 공동구역이 이제 다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를 일찍이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근데 이거 사실 먹은 사람들도 누군진 모르겠지만 먹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대기실 테이블에 소중한 걸 놓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집에 놨었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보통 써놔요? 써놓기도 좀 그러잖아 가방에 넣어놨어야지 아 가방에 단체생활 어려움이 많네 범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방에 넣어둬라 아니면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갔다 왔어 나갔던 사이에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가방에 넣거나 지켜보고 있거라 후배들이 또 방송 많이 이거 보거든요 아 진짜 정말 좋은 팁을 주네요 저희가 자 계속해서 추억의 막내라인 유기 알아볼게요 무대에선 청순돌 무대 밖에서는 비글돌 에이핑크의 김남주 오하영이 추억의 막내라인 6위를 차지했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미스터 츄 계속해서 막내라인 요즘 막내라인입니다 유기 공개합니다 키치의 키치를 더한 하이팅 소녀들 스테이시의 윤, 제이가 요즘 막내라인 6위 차지했습니다 스테이시, 치키 아이스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컴백 때마다 챌린지 열풍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 인성씨 말에 의하면 앞으로 공개될 슈치가 50개는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성씨 약간 과장이 있잖아요 근데 인성이 형이 이거 보니까 본인이 한 40개 찍어놓고 팀권 10개 찍고 50개라고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개될거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다양하게 저희 팀 챌린지도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인성형의 개인적인 욕망을 품은 아주 재미있는 자극적인 쇼츠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적인 쇼츠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씨 쇼츠가 40개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SF9 계정이 점점 인성씨의 사심 가득 SNS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형이 인성씨가 찍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인성씨가 선을 넘을 때가 있어가지고 너무 무리수를 둘 때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저희도 글 말렸어야 됐는데 보면서 재미있어가지고 더 부추기거든요 그러면 뭐 성공이네요 오늘 인성씨가 이 자리에 없지만 인성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랑받는 사랑받는건가 놀림받는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슈가 된거죠 그래서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다시 한번 2024년 버전으로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할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엔 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길 잘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신 두 분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찬이가 그거를 한걸 좀 봤거든요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같이 본건데 이거를 이 친구가 했다고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절대 이런거를 얘기를 해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친구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진짜 큰거 하나 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카메라 보시고 세 분이 함께 도전해주세요 여기 찬이씨 있잖아요 세 분이 어 지금 유형씨 벌써 손 벌써 올라갔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세 분 동시에 했습니다 자 우리 태양씨 같이 하자 네 찬이씨 카메라 보시고 네 둘 셋 이겁니다 여러분 요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아 찬이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막내라인 5위 갑니다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제가 막내예요 근데 리더에요 제막금리의 주인공 위너의 강승윤이 추억의 막내라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너 릴리 릴리 릴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승윤씨가 위너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리더에요 보통 막내가 리더인 경우는 흔치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두 분도 메인 댄스잖아요 태양씨하고 우리 태니씨가 네 그래서 혹시 연습실에서 연습하다 보면 막내라인이지만 리더십이 발휘될 때가 있나요? 느끼나요? 근데 사실 그때그때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멤버가 어떤 포지션에서는 각자 해줄 말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천희 같은 경우에도 춤에서 요번에 3절 안무를 짠 친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럴 때 또 주도적으로 또 여기 이렇게 해야된다 맞아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리더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리더가 되는 그런 느낌 자작곡을 예를 들면 디랙을 봐준다던가 이런거 할때는 그런 리덤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 수록곡이 제가 자작곡이 수록됐는데 그래요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맞아요 제가 요번에 한 명 한 명 디랙을 봤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때 어땠어요? 제가 리더십 있게 한 명 한 명 끝까지 붙잡고 했어요? 네 원하는게 나올때까지 네 아 휴용씨 네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입에서 반내가 났던 것 같아요 그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네 그만큼 원하는게 확실했고 네 저희도 그걸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다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찬희씨 어땠습니까? 디랙봐줄 때 저는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저도 근데 재밌었어요 오히려 태양이형 왜 손을 잡아요 뭐지? 네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너무 오래 했다 그렇죠 태양이형이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막 헷갈려 너무 많이 하면 재밌었던 점은 네 태양이형의 보컬 스타일을 배울 수 있고 연습해볼 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연습하면서 재미를 찾은거에요? 네 따라해보면서 태양이형 따라해보면서 서로도 많이 알려줄게요 지금은 굳이 배우고 싶진 않지만 사양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자작곡이 너무나 좋은 선물이라서 또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계속해서 요즘 막내라인 5위 갑니다 I want to be a model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 가족일 것 같아도 넌 모른척 지나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누워줘 안녕 멤버형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귀염둥이 막내 온앤오프의 유가 요즘 막내라인 5위를 차지했어요 온앤오프 바이 마이 몬스터 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온앤오프 형들이 유 막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로 유랑 방을 찔려고 룸매를 하려고 서로 내가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사랑받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해가 안되죠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다 아니 그래서 룸매를 할 때 나는 꼭 누구랑 쓰고 싶다 혹은 나는 이 멤버랑 피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SF9 멤버 중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이 형이나 찬이나 둘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써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런데 꼭 좀 피하고 싶은 멤버 있습니까 뭐 아침형 인간인데 나는 올빼미고 뭐 약간 오히려 인성이 형이 조금 또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그쵸 잠을 못 자지 않을까 맞아요 이해합니다 인성씨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네네 혹시 찬이씨는 룸맨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태양이 형이랑 한번 예전에 같이 살았었는데 같은 말을 썼었어요 그때 좋았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되면 또 네 어태양씨는 어때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어 어떻게 뭐 같이 한 반 구할까요? 아뇨아뇨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플로팅해요 아까도 손잡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줘야 이 친구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찬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스타일로 또 거주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분이 같이 저는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괜찮으시다면 뭐 나중에 한번 살아볼까요? 어 그럴까요? 네 제가 당장 오늘 그 서치 해볼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활동 끝나고 올해 다 가고 예 올해 다 가고 자 온앤오프 유씨가 태양씨하고 같은 프로그램 했었어요 웹예능 댄스워크 기억하시죠? 아 기억하죠 가면 쓰고 사실 유태양으로 무대 섰을 때랑 가면을 쓰고 많이 다르죠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일단 그게 그래도 나름 또 신인 때 했던 프로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팀의 그런 건 대표해서 춤으로 경합을 벌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 다 메인댄스잖아요 맞아요 다 메인댄스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먹칠은 하면 안 되겠다 최선을 다했고 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실 다 친해져서 끝난 게 너무 좋았고 사실은 그리고 유라는 친구는 제가 사실 좀 아쉬운 게 그때 저랑도 되게 친하게 많이 얘기 나눴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도 신인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연락처를 못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유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응원하고 있다고 잘 지내죠 잘 지내요 유씨 잘 지내요 잘 지내지 또 꼭 만나서 밥 한 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해 그러니까요 유씨 항상 파이팅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막내라인 4위 공개합니다 바른생활 소녀로 그룹 내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손시대의 서연 추억의 막내라인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터텐 SF9의 유태양, 휘영, 찬희 세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SF9 러브게임 혹은 SF9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 사이에 광고 같다는 사이에 두 분이 또 이제 민소매 아니 세영씨 민소매로 여기 좀 덥죠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지금 조명이라서 많이 덥습니다 휘영씨도 거두었을 탈의한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요즘에도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근육 보니까 꾸준히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왔고 매일매일 그럼 밤 늦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아침에 하는데 이제 스케줄 끝나고 밤에 한 번 더 하던가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저는 좀 늦바람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아니 그러니까 춤만 계속 췄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근육이 이제 만드는 그렇죠 피로성을 조금씩 느껴가지고 근데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엔 근육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와 아니 진짜 복근이 안 보이는데 보는 것 같아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럼 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감사합니다 휘영씨도 아 진짜 너무 몸이 좋아지셔서 아니 이 정도면 복근 공개가 아니라 진짜 상의탈이 진짜 거의 다 지금 해도 될 만큼 복근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확실하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공개될지는 몰라요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막내라인 4위 공개합니다 온갖 귀여움 투성이지만 스트레이 키즈의 실셋 막내 온탑을 노래하는 스트레이 키즈의 아이엔이 요즘 막내라인 4위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칙칙붐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키즈의 실셋은 막내 아이엔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SF9의 실셋은 누구 얼굴이 떠오르세요? 찬이가 오 여기도 그럼 막내네요 여기도 왜냐면 온앤오프에도 실세가 또 유씨 주로 막내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막내 친구들이 조금 이제 예의가 없어요 농담이고 되게 거침없이 이제 형들한테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팀들도 형들이 막내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존중해줘야죠 다 좋은 형들이여가지고 찬이씨 혹시 본인이 실세라는 거 느끼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니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악용해요 실세 악용해요 누리고 있어요? 똑똑한 친구네 아니 언제 그걸 눈치챘어요? 아니 사실 데뷔 초 때부터 해서 전 데뷔 초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내 얘기에 굉장히 귀담아 들어주고 이런다는 거를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춤으로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네 형들이 다 잘 받아주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영역을 좀 넓혀나갔죠 오 넓혀나가서 이지경이 됐어요 지금 이지경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화목한 거 같아요 네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네 찬이가 이렇게 뭔가 잘 해주니까 네 형들도 그렇고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막내 대학마로는 또 막내 친구가 네 그렇죠 저쪽에서 또 막아주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죠 약간 통과제리 캠이에요 네 둘이 이제 서로가 뭉쳐서 딱 중립을 딱 지키는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이 잘 맞으면은 네 네 너무 또 행복한 팀 생활이니까 네 찬이씨한테는 또 휘영씨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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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휘영씨 찬이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요? 지금이 기회에요 지금이 기회에요? 아 아니 그냥 더 사이좋게 지내고 오 뭔가 이제 조금은 덜 이제 괴롭혔으면 좋겠고 하하하하 앞으로는 같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네 요청드리는 네네 아 네네 아 아주 진심어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찬이씨의 괴롭힘은 찬이씨의 애정이에요 아 애정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 재밌네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막내라인 3위 공개합니다 이게 너무 Aufgzial 너무 아름다운 give 너무 아름다운 give 너무 아름다운 top give 더 보여줘 down give 두'? 너무 아름다운 give 두? 너무 아름다운 give 너무 아름다운 Method give 너무 아름다운 fund dá č hit 네네 바가지 머리 샤이니의 뷰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민씨가 SF9과 같은 날에 컴백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어때요? 저는 너무 영광인 거 좋습니다 예전부터 아직까지 무대를 직관하진 않았나요? 아직은 저희도 무대를 못하고 못 봐가지고 같은 날 컴백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 챌린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태민씨와 정말 많은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태민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남겨주세요 같은 날 컴백했는데 맞아요 선배님 일단 너무 이번 노래는 곡, 춤 다 너무 멋있고요 저희도 꼭 성공해서 선배님처럼 멋있는 무대 받을록 하겠습니다 네, 태민씨 응원합니다 그 샤이니는 진짜 콘서트에 가면 서로 서로 응원 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태양씨 콘서트에 낮에가 휘영씨였나? 밤에 차이니씨가 또 가서 나를 돌아봐 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도 같이 피치스도 함께하고 기타하고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따로 시간을 내서?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런스루도 같이 돌았고 같이 리허설하는 장면도, 영상도 봤어요 맞아요, 리허설도 하고 이제 그전에 연습실에서도 런스루도 같이 하고 그전에 많이 좀 연락하면서 이제 무대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근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네, 만족하시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때요? 근데 저도 형이 무대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워낙 이제 욕심이 많은 형이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네 그래서 나를 돌아봐도 너무 인상적이고 진짜 오랜만에 또 그런 모습 봐가지고 너무 다 무대가 너무 좋아서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좀 세뇌시키듯이 얘기하는 건데 막내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많은 무대를 미치겠어요 하기 위해서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있어 열정이 많은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팀이 그렇죠 열정 많은 멤버가 필요하긴 한데 또 아닌 멤버도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조합은 항상 있습니다 어느 팀에나 그래서 나중에 이 열정으로 두 분 지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버티겠습니다 버텨주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막내 라인 3위 공개합니다 늦 여름 더위 걱정 마세요 으른 섹시가 보여주는 청량함으로 날려드립니다 Don't worry, be happy 로 돌아온 SF9의 비주얼 막내 라인 태, 휘, 찬, 유태양, 휘영, 찬이가 요즘 막내 라인 3위 차지했습니다 자, Don't worry, be happy가 흐르고 있습니다 청량 컨셉으로 너무 잘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 있었습니까?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어려운 점까지는 아니지만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날이 많이 더우니까 거기서 뭔가 햇빛이 눈앞에 있는데 웃으면서 촬영을 하는 게 아,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되게 자연광이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다 햇빛이 좀 더위가 좀 힘들었다 볶음공개 씨는 몇 번에 오케이 났어요? 그거 근데 각자 다르긴 한데 저도 한 10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찍었네요 얼마나 됐어요? 저 한 5번 정도 찍었네요 그거는 각도가 조금 다르게 촬영이 진행된 건가요? 어, 뭐 등에서도 뒤에서 찍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이쁜 걸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씬이 정말 찰나에 지나가지만 그 짧은 씬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한 결과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씬이 굉장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실에서 열심히 이제 또 고군문토 했거든요 그쵸, 그쵸 진짜 아니 제일 볶음, 그러니까 지금도 볶음 만드는 후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점 뭐였어요? 저는 먹는 게 식단 참는 게 제일 좀 힘들었고 그럼 이게 참다 참다 못 참을 때는 혹시 대안으로 알려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밤 늦게라도 조금 먹어라 그냥 최대한 일찍 먹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먹은 만큼 열심히 또 하면은 금세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먹으면서 또 하고 하루라도 먹고 다시 또 3일 열심히 할게요 아, 그렇게 태양씨 혹시 제일 힘들었던 점 볶음 만들면서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게 식단 제가 원래 먹는 걸로 평소에 좀 뭐랄까 이런 걸 풀거든요 좀 그런 만족을 하는 편인데 뭔가 뮤빅 전, 전날부터는 거의 사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촬영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복근도 중요하지만 네 어, 사실 평소에 어떤 그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이 두 분은 여러분 이 두 분은 항상 복근을 거의 장착하고 다니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멤버 둘입니다 네, 찬희씨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때 제일 어려웠던 점 네 저도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눈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눈을 좀 이쁘게 떠보려고 네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세차장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어려움 없었어요? 아, 근데 사실 너무 찜통이었지만 꽃가루, 꽃가루 막 이런 네 그게 약간 좀 막, 와, 행복했어, 와 이래야 되는데 막 다들 그 더위에 지쳐서? 힘들어했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살짝 마지막에 헌터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네 맨 마지막 신이 이제 그, 뮤비의 마지막 장면 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오, 알아요 막 축배를 올리는 그 장면인데 네, 네, 네 그게 새벽 한 4시쯤이었단 말이에요 아, 거의 제정신 아닐 때 근데 이제 제일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샴페인 흔들면서 네 열심히 웃었어요 진짜, 마지막 신이니까 네, 네, 네 그게 그 마지막, 네 네, 네, 네 너무 이제 가장 체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 그렇게 웃으면서 촬영한 씬입니다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휘영씨가 이번에 전곡 작사에 참여 그리고 우리 찬희씨도 크롤러브 함께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사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마음은 잘 맞았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가사, 각자 쓰신 거예요? 그냥 네, 각자 쓰는데 네 저는 보통 이제 가사를 쓸 때 휘영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이제 휘영이가 아무래도 가사를 너무 잘 써가지고 네 제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놓으면 휘영이가 와서 약간 좀 마무리 봐주면서 마무리 좀 해주고 정리도 좀 해주고 네, 그럼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휘영씨 없으면 안 되네, 그죠 네, 저도 아무래도 찬희가 그래도 맡아주는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멋있게 파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네 그냥 뭔가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네 찬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거나 했었으면 그것조차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도 찬희 또 약간 어... 잘 받아들여줘서 네 그래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작업하고 하는 게 아니,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잘 맞아가지고 네, 너무 좋은 또 결과물이 나오면 좋잖아요 네, 네 항상 더 노력해서 더 멋있는 가사와 신선한 걸로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에 참여도가 높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씨의 그 자작곡 이 곡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네, 멜로드라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멜로드라마는 제 첫 자작곡이고 네,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네 이제 그 사실 저도 어... 사실 이렇게 수록까지 될 줄은 잘 몰랐는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많이 배워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게 봐주신 거죠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좀 기회가 돼서 내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멤버들의 목소리를 제가 만든 노래에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드랙을 봐준 대로 멤버들이 열심히 해줬다는 거에 제일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는 멤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한 명만 꼽자면 누구에게 가장 고맙습니까? 다 노력을 해줬지만 가장 고마운 멤버 한 명 고르기는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저는 제가 놀랄 정도로 네, 네, 네 너무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 또 인성씨 네 인성씨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는 바가 큰데 항상 네, 네 어떻게 인성씨도 금방금방 근데 진짜 요번에는 다섯 명의 목소리 중에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노래가 멜로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네 인성씨 형 같은 경우는 그 시원한 가창력이 장점인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후렴꽃 1절 첫 코러스를 이제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게 너무 좋았고 네, 네 뭐 다른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빈, 휘영 랩 메이킹 너무 멋있게 해줬고 찬이가 또 이제 후렴에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너무 심지어 멜로디가 제일 감미롭게 나와가지고 너무 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이씨는 좀 힘든 작업이었지만 또 듣는 판타지에게는 정말 반전의 선물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그거를 믿고 태양이형 따라갔습니다 네, 네, 믿고 작업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처음에 이 곡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자작곡 네, 네 확실히 저희가 원래 해왔던 그런 곡들이랑은 느낌이 달라서 네 되게 신설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태양이형이 처음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완성도를 높은 곡을 저희에게 이렇게 줘서 네 오, 약간 앞으로가 기대가 더 되는 오, 앞으로 기대되는 네 네, 항상 이제 춤에 대해서만 기대됐는데 네 이제 이런 자작곡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어, 이러다 진짜 뭐 1인 기획사라도 차리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사실 그것이 목표 하하하하하하 아니, 1인 기획사 하면은 어, 좋죠 예 마음 맞는 예 크루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농담이고 그냥 그 근데 저는 그런 그 생각 든 게 네 좀 더 좋은 곡을 멤버들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멤버들이 원한다면 네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더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써주시면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내년에도 곡 작업 계속하시고 여기 또 랩 네 쪽으로 해서 예, 또 특화된 곡도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네, 여러분 멜로드라마 예 많은 검색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막내라인 2위 갑니다 막내운탑 막내운탑이라는 수식어의 시초 슈퍼주니어의 려욱, 규현이 추억의 막내라인 2위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막내라인 2위 갑니다 데뷔와 동시에 12명의 형을 얻은 K-POP 대표 막내 세븐틴의 디노가 요즘 막내라인 2위를 차지했어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흐르고 있습니다 디노씨는 위로형만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형이 되는 상상을 1000번도 넘게 했대요 자, 위로형이 12명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곧 아플 것 같아요 곧 아플 것 같다 자, 차인씨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막내 온탑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명인데 12명은 조금 컨트롤이 힘들 것 같아요 막내 온탑이 이럴 수 있죠 태양씨 어떻습니까? 위로 12명 저였으면 도전정신을 일깨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런 막내 쉽지 않아 태양씨 같은 막내 쉽지 않습니다 세븐틴의 호시씨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네, 엠버서더 됐어요 세 분도 혹시 나한테 이런 거 엠버서더 왔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고 서로 추천도 가능합니다 저는 라면 엠버서더 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요? 라면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만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막 못 만들고 이럴 때 라면을 좀 많이 좀 사실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미치죠 라면 엠버서더 관계자 여러분 연락주세요 우리 찬이씨는? 저는 음식, 음식은 뭐 음식 패션 뭐 다 저는 음식으로서는 약간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슬리퍼 슬리퍼 그래서 슬리퍼 엠버서더 하고 싶어요? 네 슬리퍼 촬영장에서 슬리퍼 요즘에도 계속 많이 신어요? 촬영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벗고 신고 벗고 신고 빨라야 되는 게 좋으니까 슬리퍼 너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실에서도 슬리퍼 중요하지만 연기자들은 슬리퍼가 필수거든요 네 다양하게요 슬리퍼 엠버서더 굉장히 독특합니다 태양씨는? 저는 사실 뭐 옷도 좋아해서 그렇죠 패션 쪽, 악세사리 이런 거 해야죠 맞아요 옷 너무 좋아하고 먹는 것보다는 저는 위스키 좋아해서 위스키 뭐 가능하다면 어 근데 그렇죠 약간 으른 섹시 옛날 느낌으로 하면 위스키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죠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공개해드렸습니다 또 엠버서더 필요하신 분들은 위스키 엠버서더로 우리 유태양씨 추천하겠습니다 언제든 네 들어오세요 네 뭐 음악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연락주세요 저는 태양씨가 막 춤추고 하면서 이런 패션 쪽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화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춤 잘 추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패션 쪽에서 우리 태양씨한테 연락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추억의 막내라인 1위 갑니다 고맙 호강시켜주는 유닛 그룹 호우의 주인공 G.O.D의 손호영, 김태우가 추억의 막내라인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황금막내 방탄소년단의 전국이 요즘 막내라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세븐 들으면서 세븐과도 마무리할 건데요 못한 얘기 있는 분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오늘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불안합니다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했죠 아니 오랜만에 저랑 방송했는데 어땠어요 찬희씨는 저희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계속해서 앨범 내주세요 자 우리 휘영씨 어땠습니까 오늘?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선배님 라디오 통해서 또 청취자분들에게 저희 신곡 도널의 BFP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태양씨는 사실 제일 자주 오긴 했었어요 러브게임에 그죠? 오늘 어땠어요? 형들 없이 오늘 동생들하고만 같이 했는데 일단 저희 퇴위찬 막내들과 함께 또 이제 소연 누나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세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예 판타지 따랑이에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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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